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건지용! 지효 오빠 주시고 가세요! 지효 씨! 건강에 다녀오세요! 건지용! 지효 오빠 가야해! 멋있다! 오빠, 멋있다! 뭐야, 앞에 왜 가려? 자, 그 집 열어주세요. 마음부터는 반대편으로 가야 되겠네. 그 집 열어주세요. 자, 조금만 옆으로 가면 들어가세요. 자, 조금만 지나가겠습니다. 나오세요. 아, 이제 나와주세요. 지옥아, 빨리 갈게요. 나오세요. 빨리 갈게요. 다음에 나와주세요. 어, 뒤에 조심해요. 조심하세요. 다음에 지나가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지금 오랜만이에요. 기사님, 저기서 가겠습니다. 지금 지나갈게요. 자, 오른쪽, 오른쪽. 자, 앞에 나와주세요. 자, 저희 길 좀 비켜주세요. 앞에 나와주세요. 앞에 나와주세요. 자, 저희 왼쪽으로 갔습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기여주세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지옥 씨 손 한 번만. 지옥 씨.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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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지옥 씨 오른쪽 한 번만 주세요. 지옥 씨. 지옥 씨 다 달려주세요. 지옥 씨. 지옥 씨. 지옥 씨. 지옥 씨.